여름 방학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사진을 찍고 그 추억을 저장하기에 완벽한 시기죠. 코닥 포토프린터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고생한 학생들을 격려해보세요. 코닥 포토프린터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로 적합합니다. 카메라에서 프린터,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졸업생들의 특별한 순간을 촬영하고 추억을 남기는 데에도 좋습니다. 코닥 포토프린터는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여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을 위한 코닥 포토프린터 제품과 함께 고맙고 수고했어요 라고 적힌 카드 한 장이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을 위한 완벽한 여름 방학 선물을 지금 바로 구경해보세요.